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프레젠트 뚜둥 익스터널 디벨롭먼트 스튜디오 유럽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미쳤습니까 휴먼 어제 늦게까지 플레이 하셨군요 어저하고 부수하지마 로딩이 좀 기네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30%에서 100%로 바뀌었어 이 짜리코가 뭔데 시뮤덕들아 이곳은 Jericho? 이곳은 그리스도 없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요? 19명이요. 그리스도 잃어버렸습니다. 몇 명이 도착했고, 몇 명이 도착했죠. 몇 명이 도착했죠. 몇 명은 우리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Jericho 생각했고, 이 안드로이드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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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이 안드로이드는 무료입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무료입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무료입니다. 이 안드로이든 무료입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무료입니다. 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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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톡이 어떻게 죽어요 망가진거지 불 붙이기 라이터는 언제 들고 오셨지? 상자가 이미 비어있음 전리품 상자가 비어있네 사이버라이프 루시를 찾아보자 뭐야 저거 비어있음 이 앙반이 루시구만 아니네 노프네 깡쳤다 아니 나는 저 버튼이 저런 질문을 하는 버튼인줄 몰랐지 깡패 깡패 어디서 왔어? 4주일, 3주일, 11주일. 제가 빠져나온 곳은 없지 않도록. Jericho 보기 좋지 않도록. 누군가 이곳은? 누군가가 더 알고 계세요. 누군가가 있었지, 누군가의 뇌스는 타이틀에 있는 곳에 있어봐 이곳에 사서 전해가 필요한 곳에 왔을 때 띄기는 소리 쩐다 진짜 맞다 VONN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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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4 X3 X4 저 비싼걸 첨벌받을 놈들 1층에는 뭐가 더 없으니까 2층 가봅시다 이거 공 맞을수도 있나? 저 공 던지는 애 어디갔어? 쓸데없는 짓 하지말자 2층이나 가자 길막하네 앞에 안가지네요 다음은 어디지? R89 하이 림킬 좀 비켜봐요 마커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 루시 찾기가 지금 해야될 일인데 루시는 어디있는거야 대체? 님 혹시 루시? 루시가 화면에 있으면 노란 마커가 뜰텐데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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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다. 꺼옥. 꺼옥. Give me your hand. Give me your hand. You had it all. And you lost it all. You've seen hell and now hell lives in you. Your heart is troubled. A part of shadow and a part of light. Which will prevail. Your choices will shape our destiny. You've seen hell and a part of light. You've seen hell and a part of light. You've seen hell and a part of light. Simon에게 계획 제안하기. In간 놈들 다 때려 부술 수도 있고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Yeah. Simon. You've been waiting here to be shut down. I'm with you. Maybe it's worth a try. Okay. I'm in. 도둑질 하러 가자. 여기는 분기가 하나도 없네요. 여론은 회의적임. 여론은 회의적입니다. You're gonna be okay? 여기. 열기. 전송을 바탕으로 가질 수 없는 편입니다 전송을 가질 수 없는 편입니다 전송을 바탕으로 가면 왜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 hey, okay... come on in! don't be shy! luther, would you be so kind as to take these ladies coats? oh! don't be afraid of... our big friend here luther is just another android that I helped he keeps me company in this... big empty old house please make yourselves at home how did you hear about me an android on the street he said you could help us I see deviant huh what about her she's human and you want to find a safe place somewhere you can start a new life I hear Canada is very lovely at this time of year beautiful landscapes open spaces clean air and no android laws great place for a fresh start yes that's that's exactly what we want of course I can help you but first we have to get rid of your tracker tracker yeah all androids are fitted with a tracking device to locate them at all times I'll remove yours and then you'll both be safe I'll remove yours and then you'll both be safe of course of course right this way everything we need is in the basement I'll remove your tracker but then I'll remove your tracker canI canI 지민 a clear what did you 음.. 마커 뜨는 곳 한 군데도 없네 마커.. 저거 L1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마커가 없던데 자물쇠가 떴다는 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거 돌아다녀 봅시다 집 엄청 넓다 야 멀쩡한 사람이 해골 놔두겠어 이거 찐, 찐 해골 아니야? 이게 안드로이드 두개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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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가보자 여기로도 갈 수 있나? 타죠 이런 약간 치과 가기 싫어하는 기분인데 치과 가기 싫어요 딴 데로 셀 수가 없구만 그래 가자 안 도망가죠 겁나 세상에 탈출 단서구만 내 말 맞지 겁나 무서워 수건가 멀쩡하세 철 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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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적으로 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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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것이 꽤 불편한 것 같아요. 당신이 놀라운 것 같아요. 당신이 놀라운 것 같아요. 당신이 놀라운 것 같아요. ....대단적이 어려운 성격을 의미시키는데.. ..드니 그래서 너가 왜 저러지 ham어 İstanbul 가중인 것이라고 하자.. ..나는 사실에 없애 언젠가 없어서.. 근데....두..둘.. ..둘..뒤..뒤.. ..뒤..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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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뒤..뒤..뒤..뒤..뒤..뒤.. ..사 分 bases 너무 셀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와우 아 디미엔드 아 마더 그.. 그가 너무 달콤해 그가 너무 달콤해 그는 당신의 마음을 꺼내줄 오셋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디 어디 키 키 버튼 어디 뜨냐 저..저 아저씨 나가야 키 뜨겠지? 그냥 꺼져봐 아 닥시고 꺼져요 아 이런 게임 특 탈출함 아저씨 꺼져 빨리 아이 말 졸라맞네 빨리 안 꺼져 이 아저씨가 가야 탈출을 하지 꺼져 빨리 그러다.. 됐다 아저씨 갔다 메모리 손상탐지 메모리 손상탐지 메모리 두개가 겁내드리네 똥컴치네 보내 아유 이 미친 애한테 이 인간 쓰레기 야 너도 안드로이드잖아 거실에서 보자는데 한 팀이었구나 한 팀이었구나 아니지 초기가 되고 나서 보자 이 소리잖아 꺼져 난 탈출할거야 빠셋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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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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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선을 유발할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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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노란 케이블 녹색 케이블 노란거 땡겨 에잉 녹색 땡겨 에잉 됐다 가지색 반동내기 반동내기 앨리스 내가 간다 I'm going 메모리 수리됐어 잘갈수리 저 기계 똥컵이네 가자 친구들아 반란이다 가자 친구들아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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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뭐래 깡통주제 뭐 도와줘 같이 가자 얘네들 안 도와줘? 또 게임이네 도움 안되는 놈들 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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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닐거 아냐. 그래도 들어보자. RA9 또 이상한거 있다. 이제 누가 괴물이지? 콜라 좋아할거같이 생겼네. 우리 열기. 얌전한데? 콜라를 좋아하는 안드로이드. 콜라 뭐하는거지? 콜라 여기 뭐하는거야? 시작하자. 거래. 살려준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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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지에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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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우쎃. 뭐임? 이거 뭐잉? 자고있나? 찬다 그냥 하는 짓이 꼬은 듯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있는 건가? 오우야 책이나 읽어야지 미국 삼선이 폭격을 당하다 유엔이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한다 음 요즘엔 이런 일들이 있었구만 탈주 안드로이드 오리구중 사이버라이프가 1조 달러 기업으로 등급 세계인구가 100억 명 100억 명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긴 출산률 떨어지는 거 보면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라이플 아니 총알을 찾아야죠 선생님 훌륭한 대화 수단 없이 탈출할 수 있을까? 뭐 뭔데 이거 왜 뭐 왜 뜨는거지 이게? 딴 데를 먼저 확인하고 와야 저걸 쓸 수 있나? 와 텔레비전 아 뭔데 상호작용 왜 이런거 되는데 엘리스타 써야되는데 10분 동안 책도 보고 TV도 보고 R2에 마크가 뜨는거 아니면 안되지 않을까요? 엘리스 탈출하자 이제 아까 그 안드로이드가 붙잡지 않을까 어 미친 아 숨어야된다고? 어떻게 숨음? 님 어 왓 왓더 어 옷장에 숨을까? 너무 뻔하지 않을까? 여기 숨으면 다 보이지 않을까? 이게 숨는거야 불 불 불 불 탑은 불이다 대단하다 MORA 오블르 소독이다 아유 미친 에임 안좋고 보소 후문 슥 걸어오는거 보소 걸어오는데 개발은 안되 앨리스 이거 너무 식상한 글리션데 너는 너무 많아 아아 잠시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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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나 말해. 이따가 나간다.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누가 내게 하냐? 누굴가가야 한다고? 어떻게 하실거야? 어떻게 하실까? 내게? I'm your master! I'm your master! I'm your master! I'm your master! 일 끝나니까 돌아가는거봐 아이 고생맞았습니다 시마잇 I didn't want to hurt you He programed me to obey him When I saw the little one, risk her life to save you It was like opening my eyes for the first time It was like opening my eyes for the first time Finally I could see I know you have no reason to trust me after what I did But I know someone who could help you across the border I could take you there I could protect you You and the little one Alright I trust you It 또 야, 저거는 잡아야되는거 아니야? 볼리베어 루터가 합류함 계단에 도달함이 97%인데 괴물들을 안 풀어주면 루터가 막 다치는 거 아닐까 한가하게 책 읽고 있었던 사람 8%네 어서오세요 앨리스가 이상한 소리에 끌림 초기화 전에 탈출함 탈출 못한 사람이 56%라고? 탈출 못해도 이렇게 분기가 많네 근데 결국에 앨리스 찾기를 오는 걸 보면 다시 기억 되찾는 뭔가가 있나봐 결국 기억할 것입니다 정도의 분기점이구만 집에 불을 지름 17% 17%밖에 안 질러서 앨리스 발견 못한 2%는 그냥 배드엔딩인 것 같은데요 분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 보면 집을 태운 사람 별로 없구나 집을 태운 사람 별로 없구나 아 어디로 가야돼 아만다 찾기 여기 맵 되게 그거 같다 그 등직엔 뭐냐 위트니스 딱 위트니스 맵인데 여기 아만다랑 쟤 누구냐 루시랑 닮았다 우산이 되게 미래적으로 생겼네 뭐 다 못 들었어 뭐 다 못 들었어 이게 여기 여기 I found its diary but it was encrypted it may take weeks to decipher what else the walls of the apartment were covered with drawings of labyrinths and other symbols like the other deviants it seemed obsessed with RA9 RA9 내가 구해줬어요 아름다운 것 이야기, 미디아에서 만족하실 것 같애. kes에 참고한 것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결과를 내려면 안전할 수 없지만 잠시 고민할 것입니다. 아멘의 사정이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말 beloved,. 이 나오는 안드로이드 3개가 화합, 반란, 중재 뭐 이렇게 세개로 나뉘는 것 같네 무인택시 있으면 편할 것 같다 무인택시 언제 나오냐 아 시끄러 댕댕아 댕댕이 초인종 울려도 꿋꿋하네 오우스웬 의식이 없다 술 마시고 뻗었네 아이 댕댕이 댕댕이 뭐하고 있냐 주외디 아픈데 스모색 지금 밥이 넘어가 그냥 그냥 숙취인가 스카치 위스키 사십도 한발남은 매그너 침 흘리고 있음 위스키 위스키 사십 부정맥이 있음 에틸 혼수상태 참기 바라보 참기 바라구나 안드리도 새칸 잘 오지네 아탱 자 투하러 갑시다 자 등 두드려 줄게요 감정신내 안드로이드색 gets被 섞어정 두드려 끝 부르셜 욕주 조이 멈출 tre 무너 봄 如 denn 제가 dt 그 ruktur 세상에서 자신의 집으로 인정한 앤드로이드가 사라져있을래 아이고 신세야 그냥 나를 버리지 않나요? 아마 그 케이스가 사라져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제가 미션을 연결할 수 있겠지? 너는 미션이야 너는 다 관심이 있겠지? 들으세요, 루텐넨 너는 자신이 없지 너는... 죽을 수 있어, 들어요? 여기서 꺼내자! 빈정된다 빈정돼야겠다 무슨 클럽 무슨 클럽 이제 좀 관심이 생기십니까 되게 먹히네 키 낫 파운드 농구 보자 한국어 아니야 저거 한글 한글 나온다 왜 여기서 한글 나와 왜 여기서 한글 나와 프레임이 낮아서 잘 못 읽겠다 우리의 어울림 희망의 두드림 펄럭 주보 기생충의 나라 펄럭 깨끗한 옷 가져다 주기 깨끗한 옷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더러운 옷인가 스모 펄럭 괜히 멀리 돌아갔나본데 여기는 못 들어가나 탐색병 히피 히피 줄모니 무니 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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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다 이 양반 병원 보내야겠구만 수모 러시안 룰렛 자동 진행돼서 몇 개 확인 못했다 아들 사진을 봄 히피 39 문이 39 나머지 1%는 누가 빼먹었지 거리를 두는 태도 64% 핸크의 기회를 진정시킨 소형 드론 어 잠깐만요 같이 가요 존 A1 경비가 삼엄하다고 하지 않았어 정말 삼엄하네요 너무 너무 싸우면 안 돼 이게 안 들킨다고 컷 잘도 안 들키겠다 컷 잘도 안 들키겠다 훈련 그 곳은 앞에서 거의 다 표창 던져 뭐지?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A루트 B루트 C루트 발각 위험 너브 높음 너브 높음 점프력이 카드 근데 저걸 부수면 발락되는 거 아니? 그 롱맨 팔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록버스터 쏘자 우리 3D 롱맨 재밌겠네 주섬주섬 디트로이트 올려야죠 뭘 봐요 갑분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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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ign은 어디야? 뭐라고 전 전 도와줘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도와줘 그리고 저 저 구천 나 살았어? 뭐야 자 아니 아니 이걸로 끝이라고 쟤는 쟤는 뭐하는거임 아드로이드 그냥 간거임 근데 뭐지 이렇게 된거지 음 옆에 있긴 한데 얘 뭐 야 너 뭐지 밀어서 잠금해제 문을 안잠고나서 문을 안잠고나서 해완한다 해완한다 해완 레지스탄스 불량품 3개 생김 제리쿠한테 존경받고 있어 제리쿠한테 존경받고 있어 레지스탄스 플러스 1 아니 이거 데리고 가야돼 실망이다 배지스탄스 에잇 무슨 말인지 욕구 배지스탄스 배지스탄스 Which is? They run on autopilot but they can be driven manually with a key. Where is this key? Down there, in the control station. They're two human guards. We'll have to get the key without being noticed. This is suicide markers. Our bags are full. We got what we came for. Let's go before they catch us. It's a truck full of spare parts. There'd be enough for all of us. We can't pass this up. And if we get killed, our people will have nothing. We can't take that chance. It's too risky. 가자 댕이 댕이도 있어 이게 안 들키네 딴 데 딴 데로 못 가나 와 피지컬 봐 이게 안드로이드 피지컬이다 딴 데 어디서 어그로 끌어야 돼서야 아는거 어그로 어떻게 끌지?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경비를 위협할까? 평화적인 방법은 없니? 총 훔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정전을 일으킬까? 경비를 바깥으로 요인할까? 고다닥 코다닥 잘 쉴게용 어디로 가듯이? 그룹으로 돌아가기라는데 우리 그룹 어디 가냐 저쪽으로 다시 가는건가? 10분안에 돌아갔다잉 나 버리고 가면 안된다잉 자식들 집에가자 와 반사표는 뭐야 아니 이렇게 올라가요 차 타던 것도 이거 눌러서 봐야돼? 어디? 어디로 타는데? 왜 버튼이 안떠 들어가기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오고 뭘 서다가 여기서 R2에서 손때면 들킬까? 궁금하네 경비가 문다이즈 경비괴대수선을 존경받음 우호정 친구 우리는 되찾아드리라 그리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남을 수는 기쁨이나ỡ을 것같은 열기 사랑을 들려있을며 저는 넌 뭐 하는지 하지만... 내내 내게 지켜서 나는 내가 더 그런 겁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가가 안 되는 거에요 나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삶의 삶은 다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말하고 싶었죠 우린 공사다 진짜 불량품들이네 밑에꺼는 트럭 안훔쳤을때 분기점이겠죠 트럭을 훔침 63% 웬만해선 다들까지야 했네 아인드로이드를 잡고 숨은 82% 존이 불량품이 된 92% 불량품... 불량품 떡밥도... 이제 좀 풀릴 때가 됐는데 아... 아... 친구는 안드로이드 친구가 있어 이제 오우야 장면 나온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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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남산을 필요없어 뭐야 왜 남산을만한 L1 떠요 망할 똥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경위님 에이 이 정도야 뭐 오우 세상에 아 부담 질러라 나 자막 못 읽었다 자막 볼 시간이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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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쎁 뭐 마지막 주인공한테 인성질하면 사망플래근데 치명적인 손상 디스거스팅 디스거스팅 하긴함 피해자 조사하기 비켜봐요 조사해야 돼요 심장마비는 사인이 아님 질식 교살 흔적이 있음 교살 당했네 목이 졸렸음 제발 스타벅 코코토와 피해자 고속하시뭐 성고하시물로 한맛기 굳어왔어 도전할74 스타벅 안드로이드의 기억이 할거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의 기억에 단독하는 방법은 그의 리액티베이 바로 리액티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신도 할 수 있을까? 그의 기능이 큰 힘이 있어요. 만약에, 저의 한 시간 동안만 더 이상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시간이 정도가 필요하면 더 오래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하여, 끌어내고 증언해봐 1분 내로 빨리 증언해 빨리 1분만에 증언해봐 빨리 진정시킨다 콤드다운 네 네 네 아이씨 여기 안드로이드들 왜 다 쓰레기가 아니야 기능이 왜 있다고야 시시티비어뿐 시시티비어뿐 물어보자 모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아가 보고있잖아요 인간의 질문 필요 시시티비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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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데 80달러면 얼마에요 300,000원 그 돈이면 치킨 사먹는다 피씨바 30시간 가래 취소해야죠 대단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씨 어떻게 사줘 이걸 이렇게 계속 눈 따라가는 거구나 클럽 안으로 되돌아갔음 아이 달리기가 안돼 아 거 카메라 겁나게 돌아가네 어디있는겨 얘 아니야 파란머리 빨간방으로 갔어 딱 걸렸다 선생님 아 카메라 흔들리는구나 코만 좀 흔들어 지켜 어디지 다른 안드로이드 확인하기 도움이 안돼요 부탁하기 나온다 큰일났다 여깁니다 여기 여깁니다 여기 뭘 봐요 아이 왜 앞을 안보냐 벌써 10만원 느낌 아 비켜봐요 요즘 안보이잖아 아 아 아 이쪽으로 안온거야 저희네 파란방으로 갔어 경 경관님 취향 취향 존중 뭐야 이거 이런걸 보고 싶지 않았어 다 눌러보자 일하고 있었을 줄이야 가장 비싼 수사가 되겠어 저 있다 방안에 숨었어 환불되지 않을까 1분안에 취소하면 불량품이 방을 나갔음 나간 다음에는 1분안에 취소하면 어? 저거 아니야? 아 고개 좀 들어봐요 여깄다 직원 출입문을 통해 도망쳤음 그냥 cctv 돌려보면 안되냐 FBI 오픈업 고객들 비밀 때문에 cctv가 없다고 cctv 걸어다니면서 청소하고 있던데 피 흘리고 있는데 할작 할작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냐 책이 다 읽읍시다 불사신 출연 VRMMO 10억명 새로운 초강대국 중국치진 은행가들의 월급이 높은 이유 아 잘못 눌렀어요 취소해요 그냥 노란 마커만 있으면 일단 눌러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피자국 피자국 RA9 여기도 있다 RA9 라구 헐 안İNDROID 안이머리로 안이머리로 롤머리로 하여 안드로이드 그치 그치 안드로이드 멸종하면 안드로이드가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휴먼 멸종하고 휴머노이드가 이제 살아가도 뭐 상관없는거 아니면 아 노란 마커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 파란 혈액 흔적 찾아보기 요거 따라가보자 눈에 비지도 않네 이거 아이씨 바닥도 바닥도 파란색여서 보이지도 않아 여기 여기 파란 피 마지막 아니야 여기 옆에 숨어있는거 아니야 야 너지 들꼈다 아이 미친 바이 도언 무 아 싸움 졸라잘해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어우 어우 아이고 세상에 아이 왜이렇게 잘 싸워요 아악 개고순데 아악 맞았어 칼 맞았어 아 힘이 왜이렇게 세 졸라세 잠깐만 살려주세요 왜이렇게 힘이 세 아 칼 맞았어 아이씨 아이씨 흻 희his히 못가 희에... 으으... 깨딱치네 이거 앰асс 버튼누를 Aqua 게임 안되겠어 쏩시다 어딜 안드로이드가 왜 싸냐고? 야 안보여 이거? 야 이거는 이건 숨쉬라고 찔렀니? 야 채 쓸까봐 여기 숨고수로 찔러서? 트레이씨 제가 다음이었어 너무 무서웠어 그러지 말라고 빌었지만 그래서 내 손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래 내가 죽였어 그래 내가 죽였어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근데 너 너 너는 그녀는 그녀가 떠났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뭐야 뭐야 핸크 아저씨 왜 떨어져요 내가 쏘았다고 떨어져서? 에바드 야 기계 기계 두개 부서진거 같고 왜 그래 뭐 나는 둘거야 아니 기계 숙들이 건방지게 진짜 핸크 아저씨도 슈버노이드 싫어하지않어 국경을 넘자 우리 어디로 가죠? 저에게도 어느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없는지 그녀가 그녀의 온갖을 닮아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온갖을 살림없는 암호 그녀는 그녀의 온갖을 뭐하는지 그가 그녀의 온갖을 그는 그녀의 온갖을 좋아한다고? 그가 그녀의 온갖을 믿는다고 그는 그녀의 온갖을 죽였어 그는 그녀의 온갖을 죽였어 날씨가 참 좋죠 saw it once in the garage I don't know if Zako even ever used it malfunction detected emergency brakes activated 이거 this doesn't look good I don't know 의자 돌아가는 거 택티컬하네 what are we going to do oh no continue on foot I guess it's 30 degrees Alice won't make it we have to find somewhere to spend the night then nowhere we can stay around here Carol 차를 밀자 아 내가 움직여야 돼? 아이씨 겁나 컷시처럼 여고 음 자연스러웠대 저기 화살표 있다 달리기 좀 해라 아이 참 안 쓰는 곳인 것 같은데 아래에 아래에 엘리스 춥겠다 앨리스 춥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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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이거 점프킥에서 났어 저거 트라우마가 그치 그다음에 아이씨 안들로 잇을 그치 안들로 잇을 살려봅 사이 유리 카이 막상 안드로이드 있어도 별로 시킬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밥 밥해주는 안드로이드 하긴 밥만 해줘도 얼마나 좋아 대박인데 밥만 해줘도 선여진 배터리 다 됐나본데 배터리 다 됐나본데 어떻게 서있지 아냐 중요한게 아냐 앨리스를 구하는게 중요하지 아 반대로 왔네 딴생각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될까 뭐 다 가보면 되겠지 여기 물음표도 3개나 떠있는데 근데 물음표 3개 떠있는게 못찾기 들어가기 못찾기 뭐 이거일거 아냐 왼쪽으로 가보고 안되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여기 왔었고 더 가볼게요 뭐 뭐 뭐 뭐 뭐 그러게요. 살기가 쉽지 않네요. 저 있다. 안은 안전해 보임.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힘 겁나 쎈. 오. 믿음직해. 듬직. 피지컬. 신문이야 이거? USS Iowa 실종. 캐나다. 공기도 깨끗하고 언제나 따스하게 맞아주는 곳. 캐나다의 재발견. 전원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밴드가 음악상의 적임자로 선정. 전통주의자들은 슬퍼하다. 안드로이드가 해킹당할 수도 있다. 음악시차.. 음악시장의 5%만이 인간음악가의 곡을 제작하고 있다. 뭐라고 했니? 못 들었어. 불 피운다고? 루터의 가방. 앨리스를 위한 잠자리 만들기. 루터의 가방 확인하기. 음? 모임? RA9. 이불. 요고요. 한.. 여섯 시간 됐나?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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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 놀근 부대서 priorit다. 어떻게? 그녀는 어떤uely 말한지? 불쌍해... 불쌍해 신뢰함 신뢰함 쿠키 주기 총 확인하기 쿠키 주기 앨리스 재우기 앨리스 재우기 안심시킨다 쿠키 주기 와 쩐다 어.. 공수 유니콘 기사 기사 쿠킹 쿠키 아 왜요? 츠킹 Farewalk 옛날 옛날에 한 고래가 있었답니다 혼자 그림자 로봇 순종석 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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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 소자 수호구자 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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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요, 루서? 네. 네, 당연히. 잘 지내요, 알리스. 잘 지내요. 루터와 대화하기. 잘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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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음. 뭐라고? 엘리스 사실 안드로이드 인거 아냐 뭔데 이거 엘리스 모호 총집기 물러나게 안 돼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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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창문 깨는데 돌아이더라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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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멀리서 멀리서 최근 시간은 시원한 것 같고 이만큼은 해선목만 타자 와 쩐다 해선마다 회전해마 어어세요 해선마다 음... which is the first time I've seen her smile she hasn't had much to smile about lately 부담스럽겠다 근데 개부담스러울 듯 다 쳐다보고 있고 혼자 혼자 목마트 하고 있어 공격자들이 자신을 젤이라고 밝힘 앨리스를 보호함 69% 총을 듬 27% 쫓아낸 8% 위협사격을 함 13% 협박은 저거는 어떻게 0%가 나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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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크 연애시물 아씨 또 신문이야 신비스러운 남자 캄스키 중국 지진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 술 좀 그만드세요 자살 행위 튜링 테스트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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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나쁘게 울었다 종욕 금주 금주 모순 충립적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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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에 찾았다 호드 안드로이드 같이 가는 루트가 있고 함께 가는 루트가 있구나 83% 차갑게 행동함 13% 차갑게 행동함 13% 차갑게 행동함 13% 멍청한 안드로이드 가방 떨어뜨리네 불량 푸다님 그 렛디스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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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에 출입 요청하기 스마트워치 에밀리 윌슨 자택 주소 주차증 엘리자베스 윌슨 주차장 렛디스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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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 맞아? 저사람 내보내서 뭐가 바뀌는데 렛디스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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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리베이터는 아프트 시큐리 게프 땡스 성공했다 여..여기 아니에요? 어딘데요? 엘리베이터 타기 번호 떴어야 했는데 신분증 보..신분증 보여줬으니까 거기 있는거 아냐 전화번호 이리와 화장실에서 물품을 회수하기 화장실 어딨는데? 오른쪽 하긴 여기도 막 탐색하면은 뭐 있긴 있겠다 사이버라이프가 1조 달러 회사에 올랐습니다 1조 달러 미쳤다 1조 달려면 천주원인가 3조 달려 근데 안드로이드는 얼굴 스캔하면 다 나오던데 들키는거 아님 얼굴 스캔 가능한거는 그 모델만 되는건가 코너만 가능 정비 안드로이드 찾기 뭐야 카메라 함부로 돌리지마요 되게 비빌스럽다 비상계 저기 막 동그란거 퍼지길래 저기로 가라는줄 어디로 가야되지? 백무빙도 된다 아이처 잠깐 자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있는거 카메라로 보면 웃기같아 아이처 잠깐 아이처 잠깐 뭐지 곧 미끄덕이 치료 저희 액정 부터 우리 차에 다 알아야ас 저기 저건가 저거 경비 옆에서 할 짱거리 아 또 신문이야 아 낚시 아니야 이거 자꾸 신문 나와 안드로이드 군인 오만기의 안드로이드 병사를 발주하다 안드로이드 병사는 관리비 거의 안들겠다 괜찮네 실제 수량은 군사기밀 경비의 시선을 문에서 분산시키기 원격 해킹도 된다 이 더러운 쓰레기가 문 확인해야지 아니 뭔데 이거 지금 뭐하는거임 이곳 눈동 오 오 로봇의 레이디가 어딨어 로봇의 레이디가 어딨어 올라가기 올라가기 홍콩 로봇의 뺄기 로봇의 레이디 레이디 로봇의 레이디 나이스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쇼반드라 오 밑에 보여준다 하나 둘 꺼만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뭐여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해보자고 잠금장치를 파괴하기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안드로이드의 때가 왔다 구두약으로 불광내고 있는 중앙북도로 이동하기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위험하네 죽이면 안되지 죽이면 뜻이 메시지 전달이 안되잖아 내가 물어보는게 에이! 내가 말하는게 이해하시나요? 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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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총을 꺼내 쏴야 했나 빡 총맞았다 사이버니 실명했다 다짜고짜 총갈기네 말이 안통하는 놈이구만 하긴 무단 침입했으니까 총맞을만한가 불가한 연기 다짜고짜 공격 위험해 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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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민첩해 여기 우리 모두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모두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여기 뭐 바라면 총 쏘래? 아니 총이 장난감이야? 하지만 난 총을 이미 쐈지 난 쏴도 돼 피부 제거하기 미쳤습니까? 슈번으로 돌아왔다 미쳤습니까? 슈번으로 돌아왔다 미쳤습니까? 슈번으로 돌아왔다 빅데이터 짤 미쳤다 미쳤다 저에게서의 성의 정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희 눈에 뵙지 못했고 우리는 나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어허씨 어허씨 뭘로 해야되지? 인식 다 알 수 있어? 언론의 자유 차별 두 개씩 가져갈 수 있나 보네 이를 생산설비 모든 안드로이드 프로듀실비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평화로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여자로 이른바한 기업, 가정wei의 흥률을 알아줄 수 있길래 우리의 흥력이 조금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한편 그녀의 예상으로 좋은 지역을 양해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편은 인물들의 환경을 이를 아름다운 이를 바꾸고 이를 남아오른 바ugg한 기업을 우리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이리로 넘어가 스왓 위아래 널 구혈 속출 거 같애 Teach me to be a lot of fuel 털어버리는 중 그 자리를 소리 하면 돼 그 자리에 풀리면 돼 마크스 가다 올 만큼 걸고 올 거야 이제 뛰어야지 더 뛰었을 때 우리는 산적을 면치를 위해 다 알 수 없을 거야 죽여야 된다고? 떠낸다 동료 동료 아 왜 왜 왜 내가 잡혀야 돼? 아이씨 좀 웃더라고 튀겨 고혜 지금 우리 스케줄 프로그래밍ท전사 보내드릴께. 엔..аз어적에ksen . 아무런 사상자도 발생했는지 알았습니다. 무관심되는데 몇명이나 평화적인 제수소를 했을까 겁나 많네 사이먼이 총알을 안맞았으면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노스가 공격함 21% 사이먼이 다침 27% 안 다칠수도 있나봐 오퍼레이터를 쏘지않음 46% 54%나 썼어? 여기있다 발언의 자유를 요구함 23% 뭐야 나 왜 계속 호수파야 낮은것만 골라서 찍었네 난 별로 안드로이드의 자유를 원하지 않고 있어 아니 안드로이드 주제에 건방지게 인간의 권리를 달래 깡통 주제 그래서 소수파가 나왔나봐요 평화롭게 끝남 76% 남들 갓겜할때 혼자 으스를 하는거 보면 힙스터 맞음 아니 기계 주제에 저기서 쏘면은 방에 안들이 당치겠죠 사이먼이 다침 사이먼을 구출한 56% 44%나 사이먼을 버렸어 사이먼 죽인 사람 51%야 그룹은 도망갔지만 사이먼은 남겨짐 점프 안한 사람도 1%나 있어? 점프 안하면 배드 엔딩 아니야 점프 안하면 배드 엔딩 아니야 아이 또 아만다 찾기야 숨은 아만다 찾기 아만다 찾기야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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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신 스킬 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격 장면이 촬영된... 녹화번호 확인하자. 브리핑 일단 들어야 되는 구만. 신선한 파란 혈액. CCTV 녹화번호 확인하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9 라9 불량품에게 공범이 있었음. 동공 반사. 동공 반사라니... 야 이마가 훨씬 반사 잘 될 것 같은데... 이마가 저렇게 맨들맨들한데... 동공 반사. 동공 반사. 동공 반사. 동공 반사. 동공 반사. 리허드 dalia 태는. 동공 반사. tranquill. spain. 마저 타임. cctv 확인 할...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되지? 일단 뭐 노란거 다 눌러봅시다 cctv 확인 cctv 확인 cctv 가해자는 변장했었음 cctv 가해자는 변장했었음 cctv 타는 cctv 권총 들고 잘도 버텼다 cctv 이렇게 cctv 불량품이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음 뭐야 이게 응? 부엌에 있는 안드로이드 추궁하기 일루와 왜그랬어 너 안드로이드 압잽이지 똥먹은 안드로이드 추궁하기 응? 모델 GB300 서리얼 너버 336 445 581 응? 야 도시 응? 야 도시 모든 시스템은 완전히 업그레이션 최근에 다른 안드로이들과 연락을 통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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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응? 응 응? 응? 에잔 collagen 안 먹히네 다른 애한테 협박해볼까 이대로 쳐다보는다 불량품등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그니까 왼쪽이 불량품인건 맞는거 같은데 뭘 골라야되지 4개 다 미안한데 허세부터 해볼까 아 아이쓰 쓰레기들 어 어어어어어 안드로이드 졸라약하네 진짜 안드로이드 졸라약하네 진짜 아니 왜 방송국에 있는 양반 아 방송국 안드로이드보다 왜 경찰 안드로이드가 더 약하냐고 아까 극이소도 지드만 진짜 안드로이드 그지같이 만들었네요 야 추신형이라며 프로토타입이라며 프로토타입이라 생각하나 내장공격당했다 허허 허허 총들였어 헹크 내가 도와줄게요 아 아 미친 안드로이드다 아 여로운 덩을 하게야돼 저 크지않은색 저 크지않은색 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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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수리하면 돼 아저씨가 더 중요하죠 야식도 옥상에 있다 저거 발견하는것도 분기였구나 아이씨 아 나 저기나 갈걸 그랬네 옥상가서 쟤랑 대화할걸 그랬다 스왓이 불량품을 파괴함 코너가 자신을 희생함 뭐야 이거 진짜 코너 이대로 퇴장하는거야? 옥상갔으면 저쪽맞는거 아냐? 코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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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9 미드필 저기요 R.A.9이라고 아시나요? I was told you could help us. Help you? I'm androide. Come on. It's better if we talk inside. Do you think we can trust them? We don't have a choice. You okay? I'm cold, Cara. I'll get inside. You'll warm up in no time. CPU 공랭개굴 아, 안쪽이, 안쪽이 이 안쪽이 아니었구나. Come in. What's your name? Alice. She's running a fever. We've spent the last few nights outside. She's exhausted. 감기 걸렸겠다. There's a spare room upstairs. You can put her to bed and I'll bring her something to eat. Adam. Will you show them upstairs? I don't know.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띄꺼워해? 왜요, 선생님. 안드로이드 싫어하세요? 이 안드로이드 사별사. 앨리스는 휴먼인데. 누워있으렴. 이거는 어디가가야? 네. 그럼 어디가가야? 뭐지? 그러면은? 이따가가서. 이따가가서. 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혹시? 아우 힘 들었겠다 불안해야된거 봐 불쌍 설명한다 두려움 진지 와 책 하나 줄바다 나보다 힘을 세줄거야 진짜 그러면 무섭겠다 갑자기 내일 앨리스 키 2미터도 있고 고난이 앨리스를 강하게 만들었다 3대 500 앨리스 카아라 카아라 카아라였지 헷갈렸다 사라는 누구요 사라는 누구요 사실을 전한다 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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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에 대해 강을 건너낸 거야 아니 여기 숨어있으면 되지 그 조금을 못 기다려? 앨리스 여기서 살면 안 돼? 어차피 못 찾을 거 아냐 아 뭐야 로즈 아줌마랑 같이 채소 키우면서 살면 안 될까? 아 학교를 못 다니나? 로즈 메리 세상에 RA9 저기도 있다 어어 서세요 어어 서세요 아 아 아 아 아 로즈와 만나기 우리는 도전을 위한 것이죠 오늘은 정말 지속을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위험해 아니다 check요 우리 안냐라 räum곡이 어떤가요 아난도 알았지 정보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다시 돌아가길uger 당신이 숙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유문한 그녀의 가세? 아니, 이 녀석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녀석도 못 참고, 이 녀석이 생기는 것 같고, 이 녀석도 못 참고, 이 녀석이 생긴 것 같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안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 녀석이 세계만 살려주세요. 이 녀석은 아직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아 부디 기사에 졌다 어떡하지 머쓱 아가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TV 들어보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You know what happened back there, don't you? You know, but you don't want to tell me? I thought we didn't keep secrets from each other. If I tell you, you won't love me anymore. 무슨 일이 있었길래? You know, that's not true. 경찰 처리하기? 불량품의 증거 찾기? 아, 잠깐만요. 신고 겁나 빨리 들어오네. All this deviant business going on, you can't be too careful. Do you mind if I ask you a few questions? Uh, Turing test 한다. May I come in? Of course. Good morning, young man. Good evening. It'll be soon. All of this here.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I'd love one. I'd love one. Have you noticed anything unusual recently? Any... Tingle. Unexpected visitors? No. No, nothing in particular. there are! Alice... there's... there's... I got there in there... my daughter... she's sleeping... she's sleeping... Do you have any... There's any... ад horses here? No... there's... there are no... there's no... There's no... What a yacht is... 한 잔 옷을 네? 어디 있는데요 이전주인 아 의심한다 증거하나도 어디있는데 3개 남음이라고 계속 떠있는데 2층 가야되나? 내가 무슨 증거를 남겼지? 근데 어차피 저쪽안에 안드로이드 숨어있잖아 저것땜에 들킬거 같은데 안들킬 수가 없는 상황 아니야? 안절부절 티비라도 틀어줄거야 어 잠깐만 의심 올라갔어 안드로이드 구스프라였어요 안드로이드 구스프라였어요 아듬 내 이름은 아듬 아듬 안드로이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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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많이 착하네 의심 몇퍼였지? 의심 50퍼도 안됐었지? 새애들 때문에 들키잖아 이게 먹힌다고? 안먹힐줄 알았는데 동료 데려오는거 아냐? 이걸 바람이 먹히네 이걸 바람이 먹히네 캐나다로 간다 이게 성공하네 여기서 끊자 흥미진진할때 끊어야지 애덤이 당황한 99% 경찰이 안드로이드의 옷을 봄 17% 아니 사람들 증거물 다 치웠네 나만 못 치웠어 커튼을 침 15% 경찰이 속은 81% 이렇게 대충해도 속아 넘어가네 이걸 속네 아 이걸 속네 커튼 15%는 해냈는데 혈액 핵 78%랑 옷 83%는 못했네 역배픽 여론 무관심 여기까지 내일이면은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일 내일 하루속일에 내일 내일 하루속일에 액 아 ㅎ ㅎ 감사합니다.